일 있었는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. 내 사진 다 안 보여줬어. 재범이요. 옥찬미랑 가까이 지내는 거 아주 안 좋아. 선아야, 민선아 그녀는 알겠지. 누구한테 부탁해 줄 거니? 너는 정체가 뭐냐? 녹화센터 갔었잖아. 죽법 그 새끼 살인사건. 명상을 하나 입수했습니다. 사건 현장 갔습니다. 지붕에서. 통화점 왔다 갔다는 걸 왜 신경을... 너도 한가하지 않잖아. 그러니까 너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야? 장소는 사냥꾼이 정하는 거야. 그래야 너 지지해. 지수야! 세연아, 어떡해? 지수언이 사냥꾼한테 왜 가? 지수언은 그 새끼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거 알겠지?